우리 теплов again 하나, 둘, 셋 이 뿌옇게 애교왕은 다시 한번 왜 오겠지? 여기 설명탕이 카메라 끌까? 이 뿌옇게 애교왕은 내 아 진짜 아니 왜 화면 끝까지 하면 되는데 런타가 갑자기 오진 왜 역시 마지막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이렇게 한 번에 보이시시려고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뭐라고 하고 따끔 맞춘 거인지 알겠지 않으시니까 우엄씨가 이걸 기대하지 않으시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승기를 향한 하나, 둘, 셋 여러분! 나 우리 열심히 준비했는데 꼭 봐줄 거지? 아니 하필 여기 탔어 미션카드가 하필 애교왕이야 혹시 몰라 저 다른 데는 이상할 수도 있었나 아까 강민이 도망갔어 아까 강민이 도망갔어 지금 2명 가면 돼 아, 잠깐만 형, 저기 3명 가면 되는 거야? 어, 저 저 저 저 저 도망가 도망갔어 아, 맞아 강민이가 저 저 타다가 도망갔어 보고 나서 강민이의 순발력을 지켜봅시다 드 어, 바로? 드림만 갔던 림 림? 림 림 림 림 림 림 임 임 임 네, 드래곤이 나타났다 드 드래곤이 나타났다 림 임금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콘 어, 콘 샐러드가 먹고싶네 갑자기 서 서, 서예요 어? 들어가자 우리 TRC 엔진은 림 임재부터 시작이야 콘 콘 콘스프프 먹고싶다 하하하하 콘스프프요? 서 서 서 서 저 얼마 세 글자만 생각해놓고 불러달라고 한 건 아니죠? 서 서요, 서 서?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이뤄주라고 TRC인지 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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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아버지 다시 소 숨 어요 어딜 가든지 꽃이 피어난다 둘 한순간 모든 것이 다 이뤄지는 드림 네 1절 말 아 알겠습니다